빛과 어둠 카역! 결국 우릴 배신한 거냐, 카역! 모두 계획대로 카역, 그 모습은 분명 어둠의 힘을 택한 것이다 봐라, 다크홀의 아름다움을 모든 것은 어둠에서 태어났다, 빛조차도 말이지 어둠으로 잘 돌아왔다, 다크인 줄, 카역 난 더 이상 다크인 줄이 아니야 뭐? 난 다이노 기자의 요리사 카역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친구를 지키기 위해 이제 잘 움직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카역 덕분에 렉스와 아칸의 마비가 풀렸어! 카역, 고마워! 우릴 배신한 게 아니었어 카역, 배신자 따위가 코스모사우루스님의 힘에 손을 대! 난 더 이상 외로웠던 파고로 돌아가지 않아! 카역, 카역! 카역, 카역! 카역! 카역, 카역! 나 괜찮아 카역, 카역! 카역! 카역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친구니까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니들이 감 코스모사우루즈님의 힘을 보여주마 이게 티타누보아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기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맥스, 강력한 다크 에너지가 느껴져 조심해 걱정마! 니가 함께하면 무적이라구! 받아라! 코스모 캐논! 직발 맞으마! 고체인지 샤벨! 소닉 시! 못 잡겠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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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으로 사례더라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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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세이버의 모습이 변했어 아카니의 모든 갤럭시스톤의 힘으로 하이퍼 디세이버를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나와라! 하이퍼 사이드! 아무리 살버둥쳐도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빛과 어둠 따위! 정의와 악 따위! 재산고놀다! 그저 약자른 사라진다! 무슨 호세니아 타이는 마스터? 코스모스 이예요! 나니? 오오! 아칸! 대단해! 다다, 복수의 시가니 왔다! 복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티탄 오버! 저것들의 생명력을 모자리 빨아들여! 여기! 으아! 우우! 가자! 아들아, 당장 멈춰! 어둠의 처형식! 사이드 임팩트! 아들아! 히야! 어떠냐? 너보다 강한 힘에 짓눌리는 기분이! 아니야, 나에겐 코스모사우루스님께 받은 힘이 있다고! 아아악! 이제 죽여주만! 드디어! 이 기운은 아깐! 마스터! 아카님 뭔가 이상합니다! 뭐? 어둠으로 사라져라! 파라디라! 여기까지인 건가? 끝난 건가? 네, 마스터. 파드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칸! 최고야! 렉스! 다크홀을 부숴버려! 다크홀을 부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크, 그래! 알겠어! 이것이 코스모사우루스의 힘! 아칸! 뭐해? 이 힘은 이제 내 거야! 그래! 그 힘은 이제 내 거야! 자, 그럼! 그리고 네 힘은 네 몸의 것이다! 하이퍼 디세이버가 까맣게 변했어! 하! 이 목소리는! 하! 설마, 아카노? 다크노? 아카는 어디갔고 다크로가! 네 친구와 아카는 이제 나와 한몸이 되었다! 뭐라고? 거짓말! 멍청한 카이야! 네가 갤럭시 스톤을 갖다 바칠 줄 알고 내가 어둠의 힘을 심어 놓았지! 이럴 수가! 난 위험하다니! 난 씨앗을 심었을 뿐 악한 스스로 어둠에 물든 것이다 악한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어! 말도 안 돼! 렉시, 이번엔 니츌르다! 악한, 도라워! 고고, 다이오 텍스어로! 악한, 도라워! 아무리 불러봤자 수용없다! 너무 강해! 바보 같은 다이노 마스터 이 힘은 너희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뭐? 내가 왜 파드라와 너희들을 싸우도록 죽였는지 아느냐? 블레이드가... 이 모든 건 너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킨 갤럭시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난 오늘 코스모사우루스를 뛰어넘었다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녀석 덕분이지 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이흐흐흐흐 흐흐흐 다크노! 어떻게? 없애버리겠어, 다크노! 다크노! 흐흐흐흐흐흐흐 좋군 분노로 가득 찼 니 모습 뭐? 도라이 어흑 크 으하 어흑 너도 또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안돼! 악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 이제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악한은 없다! 다크루! 네가 악한을 위! 그래 그 표정이다! 절망에 빠진 그 표정! 이제 전 우주가 무릎 꿇고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눈을 떠냈어! 오, 안돼! 다시 고개를 들다니… 힘이 더 필요해! 힘? 너에게도 기회를! 정말 어둠에 물들어! 내 안에 들어와라! 악한처럼 말이지! 이제… 그래, 받아들여라! 으아악! 오, 노! 플렉스가 어둠에 잠겨지고 있었네! 안돼요! 우리들 꺼지! 너, 그만해! 그노! 사버리겠어! 반신을 없애주마! 하하하하하하! 더 분노해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 아냐! 플렉스! 너와 악한이 원하는 힘은… 남을 당겨주는 힘이다 이거 아냐! 우리가 원하는 건…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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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칸! 렉스… 흐흐흐… 이제 돌아가자! 크… 난 돌아갈 수 없어! 아칸! 분노에 사로잡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난 이제 다이너마스터로서 자격이… 아칸! 다이너마스터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빛이야… 바리오님! 그러니까! 어서 가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블렉스… 그래… 고마워! 돌아가자! 바리오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렉스에게 튜널을 맡기셨는지… 렉스! 흥! 아아! 아칸이 돌아왔어! 뜨휴… 나이 새우… 아칸! 하하하… 얘들아, 고마워 이것들이 감히 이젠 너희들의 힘 따위 필요 없다 이 녀석들의 힘을 흡수하여 우주를 지배할 힘으로 써주려 했구만 나의 아래는 여긴 여긴다! 아크노가 우주의 소인성들을 끌어당기고 있어 이 우주 지배에 줬어, 그노 이 녀석들과 지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 도둑! 이게 무슨 일이야? 남김없이 힘을 맞추마! 도둑! 이젠 그 어떤 것도 우리 용기를 꺾을 수 없어! 그치? 응! 우리의 힘은 갤럭시 스톤이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니! 기운은! 울롭시 스톤이 손이 열었어! 아크! 아크!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지만 혼자선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 피자도 함께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겁지!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봤자 그것은 갇힌 힘! 자신만 생각해선 친구를 만들 수 없어! 함께 이기에 넘을 수 있는 한계! 친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은 무한대! 우리는! 하나! 너흰 난리이길 수 없다 친구가 옆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최강 공룡 합체! 다이로코다! 이러니! 우리 스타트업! 살려가자 우리! 우리의 신은 struggled! 이는! 말도 안! 두! 언제들 수 없는 일으로 조립해서 달려가자 친구들 모두 무려 날 놓고 가 나의 미리로만 사라져요 잘했어, 트리 트리 덕분에 다이노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꼭 가야만 해? 다크노가 사라졌으니 이젠 더 멋진 다이노 행성을 만들어야지 언제든 놀라워 어머 정말?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렉스는 어디로 간 거니? 또 떨어졌어 자 이거 가면서 먹어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치? 응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모두 모두 잘가 아니요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이제 피자 먹으러 갈까? 그럼 피자를 먹어볼까? 이건 렉스의 튜너? 그리고 이건 함께 찍은 사진이야 어? 렉스! 왔어! 티라노 진정해 티라노는 울보구만 나중에 또 보면 되지 울긴 왜 울어? 티라노는 울보구만 이렇게